좌표 북위 37도 32분 17초 동경 126도 59분 56.5초 북위 37.5386도 동경 126.999028도 37.5386 126.999028 청자음각 효문명 연화문매병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매병이다. 1990년 5월 21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252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청자매병으로 높이 27.7cm 아가리지름 5.3cm 밑지름 10.6cm이다. 작고 나지막한 아가리가 달린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매병으로 팽배하게 벌어진 어깨가 부드럽게 흘러내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늬는 가는 선만으로 새겼는데 어깨 위에는 꽃봉오리 띠를 둘러 공간을 나누고 그 안에 연꽃 덩굴 무늬를 넣었다. 몸통 전면 네 곳에 연꽃 가지를 큼직하게 새겼는데 연꽃 연잎 연줄기 연밥으로 구성된 화려하고 사실적인 연꽃 무늬이다. 밑둥에는 겹 연꽃 무늬와 번개무늬 띠가 있다. 유약은 밝고 투명하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는 비색을 고르게 칠했다. 국바닥 한 모서리에 효문이라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어 전라북도 부안꾼 유천리 가마터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청자는 고려 청자 매병 가운데 모양과 무늬 유약색이 빼어날 뿐 아니라 그 제작지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로 12세기 비색 청자 절전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